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우리 10편, 22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0편, 22편,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불을 지져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연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낮에도 또 밤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적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막상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다른 뭔가를 붙잡거나 아니면 나의 것을 개입시키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세기 12장 2절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실현되고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흔들리고 갈등을 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실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면 뭔가 자신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눈에는 전혀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밭은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씨앗을 탓하죠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판단과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결국은 뭐죠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어떤 밭에 떨어졌냐는 거죠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가진 자에게 떨어지면 결국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좋은 땅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액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기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4에 도전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응답과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경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더 확실하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초대교회 120명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역사와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를 잃고 로마에 속국되어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아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실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교회 현실과 환경이 초대교회 120명이 붙잡은 138의 언약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축복의 문이어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왜 축복이냐고 어려움과 힘듦이 어떻게 응답이냐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주로 반대쪽에 있습니다 주로 숨겨져 있습니다 요섭에게 진짜 응답을 준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대쪽에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형들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이 응답이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도록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응답의 사람이었죠 형들이 없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요섭이 과연 애국으로 총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그냥 막 억지로 맞이 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행복하게 여유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만을 쳐다보고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누리지 않으면 결국 눌리게 됩니다 전도, 사명,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지 않으면 결국 끌려가게 되고 영향받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본질을 놓치면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되고 틀린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든 것 속에서 심지어 문제와 현실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어떤 분들은 확 죽겠다 아닙니다 워낙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24하지 않으니까 누리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제발 좀 24하라고 제발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시간표로 결론 내리고 오직 누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다 벌었는 시간이 되고 갈등이 그렇게 안 되던 체질을 바꾸는 갱신의 시간이 되고 위기가 오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참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10편 22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계속 24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과연 무엇이 응답입니까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로 바라고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보다는 나의 소원 나의 유익을 위한 나 중심의 응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불신앙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10편 기자처럼 낮으로 밤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아닐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에이 그래도 상황이 좀 좋아져야죠 질병도 나아야죠 경제도 좀 돌아와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정말 보금이면 되구나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요즘 하도 393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라도 393 거의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아침으로 밤으로 나름대로 막 한다고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랑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능력과 힘을 실제 믿고 외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남미어 호랭케교 아시죠 그 남미어 호랭케교가 뭐 하냐면요 두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한 단어만 외칩니다 남미어 호랭케교 이것만 외쳐요 실제 가봤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방에서 계속 그것만 외쳐요 두 시간 동안 그런데요 병이 났습니다 질병이 떠나가요 물론 귀신의 역사지만 남미어 호랭케교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두 시간 외쳐도 병이 낫는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사미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이게 남미어 호랭케교 그 단어보다 못한 주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393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오후에 밤에 깊이 집중해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393을 가지고 아침에는 힘을 얻는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남들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출근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먼저 얻는 그게 앞서가는 시간이에요 직장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과 남들이 모르는 393의 힘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시간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낮과 오후에는 393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적인 거 반대편에 있는 거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죠 답이 없으니까 맨날 경쟁하죠 답이 없으니까 맨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부딪히죠 답이 있으면요 여유있게 뛰어넘습니다 그럼 밤에는 조용하고 깊은 시간 속에서 393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메시지 붙잡고 중요한 치유와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만 누렸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답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험 삼아서 신양생활 속에서 응답이 전혀 없는 역사가 전혀 없는 나는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언약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내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고 현실과 문제는 그대로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읽기 쉬운 현대어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여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온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게 현대어 번역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게 훨씬 여러분 마음에 와닿죠 어찌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네 억울하고 네 그 아픔을 왜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당장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24시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10편 22편은 오늘 10편 22편 읽었죠 이 10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서 일명 메시아 10편 십자가의 10편으로 명명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 즉 천년 전에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온약 속에서 오실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천년 전에 벌써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만 보고도 오실메시아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응답과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이십사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 다윗처럼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며 정복해 나가는 시비디아피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심령이 날마다 천국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이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